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오정입니다. 4월 학평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스크를 끼고 좀 많이 답답하셨을 건데 1교시부터 쭉 집중해서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화학 1, 4월 학평은 다소 평이했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인재학생들이 쌤 저 정말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실수해서 너무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도 19번, 20번 다 맞았었는데 앞부분에서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실수가 하나 났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가스터디 기준 예상 등급 컷이고요. 무답률이 50% 이상의 문항이 두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퀘스트에서 만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을 드릴까 제가 19번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을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분석해 내셨을지가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해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아 내가 이렇게 문제 풀었는데 아 이 부분을 내가 놓쳤었구나 라는 제 점검 자기 반성이 좀 녹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문제를 딱 보자마자 화학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하셔야 돼요. 자 화학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하시고요. 21g이 있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증가를 하는데 나 8g이야. 아 그러면 질량이 나왔다라는 건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묻겠어. 전후가 같을 거야. 빠진 질량의 총합이 증가된 질량의 총합과 같은 질량 보존이야. 자 그러면 내가 한 개의 반응물이야 21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넌 무조건 남아 있어야 돼. B가 한 개의 반응물이다라는 것까지는 바로 점검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4g이야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도 없다가 질바야 16g이야. 자 쓰면서 바로 점검이 되셨어야 됐어요. 반응 전과 후를 묻겠어 라는 게 아니야. 너 어떻게 반응하니 하는 양적인 관계를 묻겠어. 양적인 관계를 묻겠어. 실험 1과 2의 양적인 관계를 묻겠어 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배 반응이야 라는 걸 확인을 하셨으면 반응 전에 반응 전에 5부이야 반응 전이 10부이야. 자 보세요. 부피와 몰수가 나와 있으면 기체는 몰수로 푸셔야 돼요. 그런데 부피만 나와 있으면 나 5몰이야 10몰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봐. 나는 10부인데 반응 후가 6부이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건 4부이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야. 오케이. 자 확인하세요. 2배 반응이기 때문에 2배 반응이기 때문에 그럼 난 2부이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야. 반응 후가 3부이야. 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넌 그럼 몇 부에 해당하니 넌 몇 몰이니를 확인하셔야 되죠. 뭐가 필요해? 미지수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서 미지수를 세울 거야. 내가 편하게 미지수를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과감하게 미지수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나 2K몰이야. 나 3K몰이야. 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어? 분명히 반응 전이 부피가 2배 분자 수가 2배야. 그런데 내가 줄었어. 올 A, B 둘. 올 둘이 합쳐서 2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줄었잖아. 그럼 넌 반드시 2배 이상 이어야 돼. 넌 2배보다 크기 때문에 2배 반응하고 나면 넌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 네가 한 게 반응 무리야라는 걸로 절반 반응이야 질량 보존 지키시면서 바로바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 약속이 틀어지시면 안 되죠. 그럼 난 얼마다? 난 K몰이야. 난 2K몰이야. 난 2K몰이야. 이 약속이 틀어지시면 안 돼요. 진짜 이 약속이 틀어지시면 안 돼요. 1대 1이기 때문에 나 2K몰이야 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나 K몰이야. 오케이. 확인하세요. 아 나 3K몰 3부이구나. 아 그러면 3K몰 3부이구나. 그럼 우리는 10K몰이겠구나. 8K에 해당이 되겠구나. 아 그럼 우리도 6K몰에 해당이 되겠구나. 오케이. 나 얼마다? 4g이다. X는 4g이다. 라는 걸로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 얼마야? 나 2K몰이야. 2K몰이야. 그래서 반응전은 OK몰이다. 라는 것까지. 자 선생님 저 어디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점검이 안 돼서 19번 시간이 걸렸어요. 혹은 틀렸어요. 자 시험을 학생들은 친구들은 다 쉽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전 너무 많이 틀렸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만 계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 묶고지 하는 바가 뭔지를 분석을 하시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묶고지 하는 바를 놓쳤어. 양적인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못했어. 라는 형태로 내가 일관되게 패턴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양적 관계는 개수에 나와 있는 미지수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학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에 집중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미지수가 해결이 되는 형태대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자 20번 중화 반응도요. 몰 농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몰수로 처리해서 빠르게 처리했는지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한데 19번까지 준비를 했고요. 20번 해설강의 전문항이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푼 것과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분석을 선생님 해설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6월이 되면 훨씬 더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지실 거거든요. 선생님 저 6평이 오는데 어떡해요.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6평이 다가오고 6평을 출근하면 훨씬 더 많이 불안하고 그때는 수능이 정말 정말 임박해왔다라는 느낌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많이 무기력해 계시지 마시고요. 학습 계획 잘 세우셔서 실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퀘스트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라는 퀘스트를 준비해 볼 거고요. 그럼 이거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퀘스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